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멀쩡인 인사 아닙니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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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얼마 만입니까? 아 진짜 약간 지금 이제 갓 데뷔한 것 같아요 지금 회사인데 너무 오랜만이라 우리 여기 와본 적 있나요? 네 아 그쵸? 여기 와본 적 있어요? 아 진짜 처음인데 아하 진짜 처음 와본 것 같은데 그냥 와본 적 있어 아 그래요? 아 그래요 어디야 이렇게 우리 몇 년 만에 봅시다 2년 저희 월방 대면 팬서는 4년? 네 3년? 2년? 근데 가기 전에 그때 대면을 했었어요 우리가? 아 아 그래요? 우리가 대면을 했었어요? 아 동너도 없었어 아 저 없었어요 아 동너도 없었어요? 형은 먼저 봤잖아요 아 너네 기회했었어 아 아 그랬니? 잠깐 저희가 기억력이 좀 감태돼가지고 일단 앉을까요? 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리고 네 재밌게 해봐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봐서 긴장해서 그런거죠? 그랬다고 했잖아 네 괜찮아요 아 오늘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묵한 날 네 생각보다 봤어요? 네 봤어요 봤어요?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건가 아 저의 목소리 그렇죠? 하여튼 오늘 잘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해보자고 네 고